장난치면 안 돼, 너네. 안 보여줘, 언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엄마 먼저 하고. 엄마 먼저 하고. 나 너무,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거라서 떨리는데. 아! 아그네스! 아그네스! 누구예요? 아... 아프리카 쪽인 것 같아요. 네. 깜짝이야. 아, 이분이 아그네스. 네, 이쪽이 아그네스. 아, 후원하셨다. 네, 제 딸이에요. 친정말에 방송할 때. 맞아요. 나 같이 방송했을 때, 맞아. 맞아요. 2009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아프리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어요. 에이즈에 걸린, 아픈, 고아가 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요가, 그래. 저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저때 후원을 했었구나. 6살 때. 야, 제발. 제가 저렇게 큰 거야. 거의 매일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주고 오자.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같이 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시장 가서 옷도 사주고. 소소한 것만 같이 해주다 보니까. 그때 저는 스물, 스물일곱 살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내가 엄마의 마음이 뭔지도 몰랐을 때인데. 내 피부 칠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엄마가 돼줘야겠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줘야겠다. 되게 결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제가 후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온 아이예요. 커서 결혼도 하셨구나. 커서 디자이너가 됐어? 감동이다. 우와. 우와. 아그네스. 오. 오. 우리 사위. 우리 사위. 반가워요. 어떡해. 아그네스. 엄마 가족들 한번 소개해 줄게. 여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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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결혼할 때 아그네스랑 같이 만나서 아빠를 소개시켜주고 싶고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오는 거예요? 네 가서 찍었어요. 웨딩 사진은? 네. 에이즈에 걸려있는 아이였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좀 알리고 싶다 해서 화보 찍으면서 같이 우간다에서 찍었어요. 에이즈가 요즘 약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맞아요. 네 살고 있어요. 아아. 첫째 아들.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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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그네스 옷 기억나? Do you remember this dress? 아 부끄러워해. 네. 기억한다 기억한다. 오. 직접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해피 버스데이 투. 아 마미. 아.